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데 익숙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현재 나라가 취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보고 또한 행동하는 그 유일한 인물이 황교안 전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의 그의 주장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 같은 지적은 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선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혀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을 비호하거나 또 옹호하는 그런 것과는 성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만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이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심각한 그런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당대표의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필요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들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 13일 날 황교안 전 당대표가 올린 글에는 이례적으로 자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목이 자유 자유 모든 것 다해 그 자유 지켜냅시다 물음표입니다. 자유 자유 그 모든 것을 다해 그 자유 지켜냅시다. 지식인도 아닌 현실 세계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장관 차관급 고위 간부대상 연설에서 당 중앙이 내린 전략 결정은 무조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당 기율을 어기면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포스러운 공산 독재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당의 결정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모습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비판조차 못하는 모습 국민보다 당이 우선인 모습 우리나라도 그런 독재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독재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길목인지 아니면 한참 와버린지는 이것은 황교안 전 당대표하고 시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상당히 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의 베노사비용 대납 사건의 최초 재배자가 그것도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오던 제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왜 평소에 자살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1533-5415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저의 논평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호소가 그야말로 뜬금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우리 사이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 것입니다. 자유, 자유, 모든 것을 다해 자유를 견냅시다. 우리나라도 그런 독재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강 건너 불보듯이 그렇게 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은 1월 7일 날 노재봉 전 국무총리이자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노재봉 전 총리 주장입니다. 3월 20대 대선은 대한민국 존재 이유가 유지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개성한 측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대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재봉 총리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바로 개인과 자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개인과 자유가 심하게 사라질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노재봉 전 총리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사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재산이 곧 자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의 지방선거, 2020년의 총선 그것을 그냥 제쳐두더라도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복귀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서울시내 425개 동에서 단 5개 동을 제외하고 419개 동에서 승리했습니다. 98.282%가 당일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425개 동에서 198개 동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했습니다. 박영순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44.57%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서울시민이라는 모집단에서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당일 투표 집단과 사전투표 집단 사이에 이처럼 큰 후보별 득표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표본 오차인 1에서 3%에 늘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표본 집단이 수만 수십만 또 아니고 수백만 정도가 되면 유권자의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결과는 득표율은 반드시 오차범위 1%에서 3% 내에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4.7 보궐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현대 통계학 책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될 일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과 2021년도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겁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가 현저하게 낙고 야당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한 이번 대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선거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아쉽게도 늦게나마 황교안 후보는 알게 되었고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내리기 힘든 선택 용기를 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침묵하는 한 대한민국은 자유의 상실, 재산의 상실, 독재의 질주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Jan rowpy가 공병호입니다.